네, 2016 대한민국 드라마 대상 여우조연상 옆집 꽃이 더 예뻐해 이지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기 사라지고 나면 제일 비참한 게 여배우라니까 그래서 진짜 내 편을 만들기로 했어 결론은 고주연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임신했어요 톱스타 고주연씨가 임신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너 이러면 딱 그친 거 몰라? 배우는 철들어 좀 납붙여 철 틀어 철 틀어 철 좀 틀어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말 안 하고 그랬던 거는 미안해 니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을 리도 없고? 참나 어머 어머 할 거지? 당연히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ahaha 해제가 되었던 톱스타 케이아이 REBOOK이 제기됐습니다 신혜 씨 어떻게 해요 야 뭘 밀어? 일단 계약금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뉴욕 패션스푼까지 나온 사람에 많이 추워 먹기 있던 욕이 남아있어 당연히 쿨 너 만약에 이상한 짓 타면 나한테 혼나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워 무서워 어?